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잉제TV 안성욱입니다 HLB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구요 HLB의 흐름 오늘 정말 좋았는데 같이 한번 쭉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에서 한번씩 들어봐 주시구요 HLB 주주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허브잉제TV 주도주체험 신청하셨구요 제가 그에 보답해서 오늘 바로 수익을 한정목 내드렸습니다 저희 허브잉제TV는 허브잉제TV 주도주체험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그 한주 안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청산이 됩니다 그 종목이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폭을 보여줄 수 있을지언정 저희는 다 수익으로 청산을 해드리고 승률 또한 마찬가지로 95% 이상 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저희 허브잉제TV 주도주체험을 안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유튜브 댓글 고정란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HLB 보고 왔습니다 좀더만 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HLB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월도 그렇고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어느정도 모멘텀 거리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HLB를 컨트롤하는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압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를 해주며 퍼포먼스의 개인들의 손받김을 만들어주면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 단계를 지금 1년의 과정을 형성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들 기억들 하시죠 저희 브리핑은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주 바로 이제 조정폭을 보여줬으나 바로 오늘 또 양봉을 보여주면서 차트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은 저점은 계속 높여주고 있고 고점에서 매물 테스트 계속 나와주고 있고 재료와 모멘텀이 나와주는 4월 중순 일정에 맞추는 그 페이스와 흐름이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지금의 HLB 들고 계신다 여러분들 최소 다음주하고 다다음주까지는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멘탈을 잡아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최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멘텀거리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멘텀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힘과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고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팔라고 브리핑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고점에서 계속 매수하십시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브리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버텨야 되는 구간이고 올라가는 구간이 다시 한 번 더 나아주고 4만원 구간을 어떠한 캔들과 거래량과 재료와 수급을 기반으로 올라가는지 눈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홀딩을 할지 매도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지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홀딩 혹은 내가 없으면 1차 매수 그리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은 맥스 30%고 권장 비중은 10에서 15%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 한 종목에 몰빵하고 비중 크게 실어가지고 한 번 크게 챙긴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해서 인생 역전해야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수백만 수천만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중에서 한두 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케이스로 꾸준히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 여러분들은 그 극소수의 확률을 노리시지 마시고 그 극소수의 확률이 수십억씩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십억이 아니라 수억 정도로 눈을 닫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수십억의 확률은 거의 0.00001%라고 하면 수억 원의 확률은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잘하고 계좌 관리 잘하고 추격매수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면 아마 성공하실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7월이 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HLV 주주분들 최소한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까지는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봉도 아름답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월봉 또한 마찬가지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가 도전 나와줬고 이제는 충분히 도전을 해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4만원 구간까지의 매물 소환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는 가냐 안 가냐의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흐름을 보고 여태까지의 매니저들의 포지션을 봤었을 때 안 갈 확률보다는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점도 같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기다리시는 동안 여러분들 그냥 허분제TV 주도주 매매하셔서 수익도 보시고요 저희가 좋은 종목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한 두 종목 정도는 브리핑도 같이 챙겨드리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고정란 보시면 링크 있으시고 여기서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HLB 보고 왔습니다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